운동 경기에서 전후반이 나뉘어진 경기가 있죠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경기들을 보면 중간에 휴식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후반 그 중간에 휴식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휴식시간 겸해서 동시에 전반전의 경기 상황을 분석을 해가지고 후반전에 더 잘하기 위한 전략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내가 응원하고 있는 팀이 좀 밀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응원을 하고 있는 응원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이 하프타임에 우리가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 이 팀의 감독이 선수들에게 어떤 걸 주문을 할까 왜냐하면 전반전을 보고 분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석을 하고 이제 후반전에서는 어떻게 뛰어야 될지 새로운 전략이 나올 거다 그리고 선수들을 독려해가지고 분명히 후반전에는 잘 뛰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승리를 거둬낼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응원을 하죠 그만큼 이 하프타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선수들이 단순히 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경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프타임은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경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하프타임에 가져야 될 모범 답안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빌리뽀서는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만년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2차 성교여행 때 세웠던 빌리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했던 초기가 아니고 중기도 아니고 완전히 마지막입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그의 3차에 걸친 성교여행과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 길 그리고 로마에 가서 그가 감당했던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린 사도 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저도 이 사도 행전을 참 여러 차례 강의하면서 설교를 했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세상에 바울과 같이 성교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는 정말 위대한 성교사였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어떤 때는 참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은 위대한 성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온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으면서 오직 복음 전함을 위해서 살아왔던 바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난 아직도 온전치 못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어느 시점에서 했느냐 사실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초기에 했느냐 중기에 했느냐 말기에 했느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단 한 번도 이만하면 됐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 달려왔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내가 뭘 해야지 돼?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도의 행전이나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을 어느 곳을 뒤져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성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스스로 만족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자기 만족입니다 스스로가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달려왔으면 된 거지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더 이상 그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하면 됐으니까 더 이상 달려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운동 경기에서도 보면 전반전에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있다가 후반전에 가서 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 이런 경기를 하느냐 하부타임을 잘못 보내서 그런 거예요 전반전에 충분히 점수를 벌려놨기 때문에 아 이 정도 차이라면 우리가 후반전에서 웬만치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기고 있던 팀이 하부타임을 잘못 보내고 나면 후반전에 가서 완전히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후반전을 뛰는 전반전에서 밀리고 있었던 팀은 다르거든요 왜? 점수 차이가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줄이고 우리가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작전을 짜고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마음을 가지고 후반전에 임하기 때문에 전반전에 그렇게 압도적인 스코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가서 역전승을 거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어쩌면 마귀가 야 이때다 하고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달려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쉬엄쉬엄 가도 되겠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덫을 딱 놓는 거예요 그래 너희 그만하면 됐어 뭘 더 하려고 하니? 그건 욕심이야 이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으면서 우리를 하여금 위기를 만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가 오늘 창립 몇 주년? 몇 주년? 72주년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이 지역에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몇 년이냐 그거 가지고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역사를요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고 교훈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 우리가 넘어졌던 실수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더 조심하고 우리가 앞으로는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구나 라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고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상남교회 72주년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상남교회가 처음에는요 정말 작은 시골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당이 없어서요 한 가정집에서 시작을 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상남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날로 부응해서 이제는 창원과 경남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아 이만하면 됐어라고 만족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들을 지었습니다 그 세월이 거의 한 20년에서 30년 가까운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도리를 너희가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경계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에게 등 돌리고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화가 임하느냐 너희가 손으로 지은 이 아름다운 성전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을 이 성전에 두지 않을 것이고 내 시선을 이 성전에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서운 얘기죠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 성전은 겉모습은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언제냐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부러워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왕들이 그 먼 곳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귀용화를 누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솔로몬은 이만하면 됐어라고 스스로 만족에 빠졌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렸던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그 아들 르후보암 시대가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에 그 많은 금은보화를 애국왕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갔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아요 사람의 영광은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내리막길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방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만하면 됐어 하는 그 마음 아니란 마음 방심하는 마음을 갖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6월달에 우리 창립주의를 드리는 것은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년에서 절반 지금이 여러분 이제 우리 하프타임입니다 이 하프타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상남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오르막길을 걷고 있는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역사의 중간지점에 서서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가 창립주의를 이렇게 맞이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작하자 다시 한번 달려보자 라고 하는 우리가 으쌰으쌰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 달려온 길을 잊기로 했다고 했어요 과거는 잊기로 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지향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은요 현재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만족하죠 그러나 미래의 지향적인 사람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달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우리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상랑교회는 앞으로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달려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함께 달리십시다 함께 달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어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없는 미래는 없어요 사실은 과거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린 교훈을 얻고 그 교훈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함께 달려가는 거죠 반면에 늘 과거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는 거죠 늘 과거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자랑할 것이 과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지에도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요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왜?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도 힘들어 앞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 오직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 저는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상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는요 세월을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고루하고 전통적이고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마지막 시대까지 쓰임받는 그런 상남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바울이 이와 같이 계속 인생의 달리기, 믿음의 달리기, 사명의 달리기를 완주할 수 있는 것은요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경기는 혼자 하는 경기예요? 함께 하는 경기예요? 마라톤 경기 사실은 마라톤 경기처럼 자기와의 싸움이 치열한 경기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은 자기와의 싸움이니까 혼자 하는 경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모든 경기 중에서요 출발선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출발하는 경기가 무슨 경기예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요 처음에 출발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라톤이야말로 모든 운동 경기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함께하는 경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와의 싸움이기는 하지만 함께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 경쟁 상대잖아요 경쟁 상대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 선수들이 같이 뛰어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경쟁하는 선수가 있어야 내가 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경쟁하는 선수가 없으면 힘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라톤은 자기 혼자 하는 경기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팀으로 뛰는 경기예요 함께 같은 팀의 선수들이요 같이 달려주면서 페이스를 조절해 주고 또 다른 경쟁하는 선수들과 그 경기에서 계속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서 가장 우승 후보로 뽑히는 이 선수가 끝까지 완주해서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 경기가 마라톤 경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을 할 때 여러분들 절대로 혼자 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함께 뛰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경기를 혼자 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난 너무 외로워 난 너무 힘들어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아무도 내 마음 몰라 누구나 내가 손 내밀 사람도 없어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도와줄 사람들은요 천지에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당장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고 계십니다 하늘보좌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코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하는 한 팀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예수님께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아 예수님 난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요 사는 게 너무 괴로워요 아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힘들면서 힘들지 않은 척 하지 말란 말이에요 힘들면 힘들다고 누구에게? 누구에게?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령님은 보혜사잖아요 보혜사는 돕는 분이란 뜻이거든요 헬퍼예요 헬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료들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나 이렇게 힘든데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복기도를 요청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단지 나에게 기도 요청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해주는 것이지 기도 요청을 해보세요 정말 믿음을 갖고 한번 진짜 내 믿음의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해보세요 언제든지 우리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삼겹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우리 상남교의 신앙공동체의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뛰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어요 실족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성도님 당신 덕분에 계속 달리겠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계속 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상남공동체는요 주님 안에서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늘 서로의 관심을 갖잖아요 가족은 늘 서로를 돌아보잖아요 서로를 응원해 주잖아요 서로를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요 부르심의 상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14절 말씀해 보면 바울의 표 떼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표 떼는 뭐냐면 부름의 상이에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다하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에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과정과 사역의 그 모든 과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어렸을 적에요 어머니하고 한 번 한 약속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야 창교야 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반에서 1등하면 너가 그렇게 바라는 야구 글로브하고 야구 배틀을 내가 사줄게 엄마하고 저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 했어요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각 감옥별로 수, 우, 미, 양, 가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옛날에는 수, 우, 미, 양, 가 그러니까 수가 제일 잘한 거고 가가 제일 못한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가가가가가가가가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요 전 감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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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를 맞았어요 그러면 1등이죠 아니 뭐 박수 안 치셔도 돼요 그런데 제 인생에 그게 끝이야 그 이후로 저는 올 수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약속을 안 지켰어요 아마 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찔리실 거야 제가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한 몇 번 한 걸로 알아요 아마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찔리실 거야 아마 그때 어머니가 형편이 많이 어려우셔서 그 약속을 못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나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분명히 이런 성과를 냈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켜줬어요 만약에 그때 우리 어머니가 달라빛을 내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저는 그 이후로 야 공부라는 게 이렇게 괜찮은 거구나 열심히 하면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구나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해서 아마도 공부하는 내내 올 수를 계속 맞았을 것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공부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은요 마음은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그것에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마음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데 내 형편이 어려워 못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상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도 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상은 왜 주는 거죠? 잘했다고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약속해 주시는 것은요 너희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거 잘했어 하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거고요 앞으로 더 잘해야지 돼 하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혼자 달려가면 외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끝까지 달려 그 부름의 상을 받게 하신 거예요 상남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상남교는 금년 한 해 동안 주요 부흥케하소서라는 표와 또 이 목표를 이루게 해서 우리가 랄라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함께 달려가고 있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5개월 지나왔잖아요 자 우리 한번 지나온 5개월을 한번 돌아 봅시다 여러분들 처음 마음 먹었던 것만큼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표 때를 잃어버려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막 방황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가다가 지쳐가지고 지금 그냥 어디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한숨만 내쉬고 지금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렇죠? 너무 게을러가지고 초창기에 조금 해보다가 에이 마음 모르겠다 그러고는 지금 아예 그냥 다 제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6월을 맞이했으니까 지금이 우리에게 하프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져먹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결단 새벽 기도회로부터 우리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12월까지 우리가 완주를 하고 성부영진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우리가 믿음의 완주를 마치고 이렇게 만족할 만한 한 해를 정리하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감격에 찬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를 바라고요 인생의 마라톤을 마치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하며 달려가십시다 사명의 마라톤을 마치고 상 받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는 상남교에 살아놓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